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현재 남은 시점이 30일이건 20일이건 간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강조하는 이 네 가지를 잘 지켜준다면 수능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과 이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확신을 하는 데에는 그동안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을 강의를 할 때 내가 대중강의 그러니까 애들을 딱 이렇게 앉혀놓고 막 강의만 하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라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거든 그리고 특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원을 오랫동안 다닙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의 결과까지도 나는 알아볼 수가 있어. 근데 그랬을 때 보면 정말 놀랍게도 항상 수능날 대박을 치는 친구들이 꼭 한두 명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반 단위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수능 때 대박 치는 애들이 꼭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대박 치는 친구들이 그냥 단지 운이 좋아서 아니면 조상님이 뭐 이렇게 잘 살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박인 학생들은 관찰해 보면 뭔가 있어. 그 뭔가가 바로 뭐냐. 이 네 가지를 대체적으로 잘 지킨 친구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따라주길 바라는데 일단은 첫째 수능 시뮬레이션 이거 뭐겠어? 자 자기가 생각해 봐. 자 이게 뭐냐면 수능날 그날 하루만 컨디션이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몸은 만들어 가야 돼. 보통 인간이 이 시차 적응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한 2주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밤이 뒤바뀌어 있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수능 컨디션에 맞춰서 자기 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밤에는 푹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수능 과목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죠. 가구적이면 그 과목 순서대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아침에 수능 시간이 8시니까 시험 시간이 8시 시작이잖아 거의. 그러니까 그 전에 1시간 반 정도 또는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몸을 가장 두뇌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되는 시간이 깨어난 후 2시간 이후라고 하니까 그거에 딱 맞춰놓는 거야.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침에는 언어 국어영역의 지문을 몇 개라도 읽고 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여기 수학.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 시험 보는 시간대가 있잖아. 가급적이면 그 시간대에 수학 문제를 한두 문제라도 풀어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물론 학교를 다니는 고3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막 학교 시간표를 막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내 말은 쉬는 시간 틈틈이라도 그거를 맞춰주라는 얘기야.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도 자기가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맞춰서 가되 수학은 어때요? 시험 보는 시간이 100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그 100분이 오전이건 오후건 간에 하여간 100분 정도의 수학 문제를 풀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은 자기가 꼭 가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몸을 수능 날 컨디션에 맞춰서 공부를 할 것. 자, 그다음 두 번째. 구체적으로 수학과 관련해서는 총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총복습을 하기는 하는데 주의할 점은 어, 그래? 그러면 지금 내 문제집 풀고 있던 거 빨리 때려치고 다시 처음부터 총복습. 그렇게는 하지 말고 현재 자기가 하고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이 유지를 하면서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 얼마 안 남았으면 당연히 마무리해야죠. 그거는 한다는 전제 하에 계획표를 조금 잘 세워서 수능 전까지 전체적인 총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총복습에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개념서. 자, 여기서 개념서는 자기가 그래도 한 번 봤던 거 있잖아. 새로운 거 말고 한 번 봤던 거. 개념서, 거기다 플러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풀었던 문제집을 선택하면 좋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집이 기출 문제집이냐 아니면 처음에 공부했던 기본 문제집이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왕이면 가장 수능 스타일로 풀었던 거 있잖아. 센 이런 거 말고, 그렇죠? 그거 말고 자기가 아니면 EBS 수능 특강도 좋고 아니면 뭐 수능 완성도 좋고 만약에 그걸 안 풀었다. 그렇다면 새삼스럽게 새로 풀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교재 있지? 그치? 그 교재에서 문제를 풀었던 그 문제집을 한 번 선택을 해서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됩니다. 같이 보는데 뭐를 해줘야 되냐면 자, 자기가 틀렸던 취약 단원과 취약 문제 있지?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봐봐. 4등급인 친구들이나 3등급인 친구들은 사실은 못 풀었던 문제나 취약 문제가 너무 많아. 그치 않아? 그랬을 때 그때도 못 풀었고 지금도 못 풀었고 지금 봐도 모르겠는 거 그거를 자신의 취약 문제로 분리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취약 문제는 아슬아슬하게 틀렸던 문제들 있잖아. 개념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약 20% 정도만 보완하면 바로 자기께 되는 그런 식의 취약 문제를 자기가 보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못 풀었던 거 너무 많이 이렇게 다 하려고 욕심부리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자,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돼요. 자, 선택과 집중은 바로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자기가 안 했던 단원 그치? 또는 해도 안 되는 단원 그런 단원보다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보완하면 나아질 것 같은 거 그런 단원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서 주의할 거 공식 자, 공식 정리 제발 제발 공식 미루지 마세요. 알겠어? 자, 봐라 내가 개념상하고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한 번 총복습하라 그랬잖아. 근데 총복습할 때는 이 개념 정독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개념 정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 나오잖아. 그 공식을 아, 이거 외워야지 나중에 제발 그러지 말고 지금 바로 공식 정리를 하세요. 지금 외워버려야 돼. 자꾸자꾸 미루잖아. 그러면 영어도 외워야 될 거 있고 그리고 탐구도 반드시 외워야 될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그 전전날 외워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다 외우지도 못하고 수능장에 가게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특히 수능시험을 볼 때 제일 위험한 게 맴도는데 생각 안 나는 거 있어. 아, 이거 아, 이거 어디 그 옆에 있었던 아저씨 그림은 생각나는데 교과서 어디에 있는지까지 생각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따라서 공식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할 때는 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써서 아예 조그맣게 노트나 수첩을 하나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틈틈이 자기가 적어놓고 수능 전에 그걸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공식을 외우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자,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문제집 복습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집 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거야? 그건 안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너무 쉬운 거는 그냥 넘어가되 그게 아니라 자, 꼭 손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풀어줘야 되는 거. 그치? 그런 것들. 또는 자기가 아슬아슬하게 틀렸던 거. 또는 모의고사에서 잘 나왔던 유형들 있지. 그치? 아예 6월, 9월 시험지를 아예 항상 같이 갖고 비교 대조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로그 공부한다. 그렇다면 6월, 9월 평가원 시험지를 옆에다 놓고 뭐가 나왔나 하고 이렇게 봐. 그래놓고 그거하고 유사 유형이나 관련 있는 유형을 여기 문제집에서 자기가 한 번 더 풀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틀렸던 거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거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풀어본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손으로 풀 것. 알겠어?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 그래도 눈으로 풀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다 이해는 돼. 어 이렇지 이렇지 이렇지. 근데 나중에 막상 시험 때는 당황하잖아. 시험 때 안 당황 다 당황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약간 반쯤 나가는 듯한 상태가 돼. 그런 상태에서라도 또박또박 풀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많은 문제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문제라도 자기가 풀어서 끝을 보는 게 좋아요. 알겠어? 그리고 평소에 구구단 곱셈 이런 거 안 되던 사람이 막상 수능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따라서 계산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켜주면서 총 복습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수능날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요 세 번째 실전 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자 뭐냐면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쵸? 심지어는 친구들하고 카톡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 아니면 마음에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런데 수능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야. 시간. 알겠어? 자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길 바래.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한 사람들이 수능날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봐. 평소와 비슷하게 마음 편하게 시험을 보렴. 그런 건 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일생일대의 시험인데 누가 긴장을 안 하겠니? 다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야. 수능날 마음 편하게 봐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평소에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공부하는 훈련을 해.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평소에 문제 푸는 속도가 수능날 시험 보는 속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절대로 수능날 갑자기 새삼스럽게 문제를 빨리 풀면 안 돼. 그럼 다 실수한단 말이야. 따라서 평소 문제 푸는 속도가 수능날 속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게 바로 선생님 강의 중에 세미 모의고사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 그래 드디어 이제 강제 홍보 나왔구나. 이런 사람들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내가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좀 듣길 바래요. 왜 그러냐면 예로 훈련을 한 친구들이 수능날 그냥 세미 모의고사 푸는 기분으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잘 보고 그런 친구들이 진짜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수능 커리큘럼에 제일 마지막에 세미 모의고사를 넣는 거야. 얘는 얘는 아는 애들만 좋은 걸 아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 애들이 대학을 가버리잖아. 잘 보고 재수도 안 하고 삼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날 수가 없어. 왜? 가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니까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들끼리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모의고사예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거 OT 잘 들어보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래. 일단 짧아 8회 분량이고 그리고 하루에 100분 동안 시험 보고 그리고 그거 100분 해설 그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은 기간 동안 일단 부담을 줄여야 되거든. 수학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미 모의고사야. 세미 모의고사에서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이 짧은 훈련을 통해서 결국 수능을 잘 볼 수 있게 만든 거니까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길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 있죠. 자 네 번째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건데 제일 해주고 싶었던 말이야. 자 수능 시뮬레이션 총복습 실전 훈련 솔직히 이런 거는 사람들마다 달라. 공부법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니. 그치?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공부법이라는 게 있는데 새삼스럽게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무기 자기가 잘 쓰는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서로 각각 다른 공부법 각각 다른 학생들 각각 다른 이런 성적의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마지막에 요거를 지켰던 애들은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 전에 학생들을 쫙 살펴봐. 누가 성공할 것 같은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말은 못해요. 왜 말을 못하지? 만약에 내가 어떤 학생에게 야 너는 성공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부담감이 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거야. 또는 똑같은 두 명이 있는데 내가 한 명한테 야 너 성공할 것 같아. 그럼 옆에는 뭔데? 옆에는 뭐 성공 안 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위혜가 갈 것 같기 때문에 나는 말을 안 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 느낌은 진짜 있어.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맞아. 자 요거 뭔지 궁금하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하는 말이야. 자기 집중 허탈해? 아니야. 가장 평범한 게 원래 진리예요. 뭔가 특별한 게 그런 건 특별한 걸로 끝나는 거라고. 그치? 가장 평범한 게 가장 확실한 진리야. 우리 학생들 중에서 주위의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냥 자기 속에 집중해 있는 친구들이 있어. 쉬는 시간 종이 울려도 다른 애들은 종 울리고 선생님 나간과 동시에 야 이런 애들 있어요. 몸 이렇게 딱 돌리는 애들. 그런 애들 말고 애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도 자기 하던 거 마저 마무리하는 애들 있어. 또는 복도 이런 데 있잖아. 복도 이런 데서 보면 계속 수시 얘기하고 그리고 무슨 무슨 어떤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불안감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 말은 불안정한 상태로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가라앉아 있는 걸 우울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라 자기 속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나면 이거 끝나고 뭐 해야지. 화장실 가면서도 아까 공부했던 거 그게 자기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속으로 집중해 있는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이 보면 100% 성공입니다. 진짜 놀랄 만큼 성공해. 현재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현재 점수에서 얼만큼 뻥튀기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거 하는 애들이 대박 대박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자기 속으로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처음엔 잘 안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첫째는 말을 줄여주세요. 수능 때 수능 전까지 말 많은 애들 치고 점수 잘 나오는 애들 못 봤어. 어? 그리고 또 모여서 수다 떨고 있는 애들 대부분 다 안 되거든. 물론 하루 종일 말을 안 할 순 없어. 그치? 근데 말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구별해서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단어 하나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수를 줄이고 자기에게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그런 것들을 자석처럼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꽉 잡으세요. 꽉 잡고 수능 날 마음껏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자신의 힘으로 확실한 수능 대박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가 그동안 고생했던 그리고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던 그 땀의 결실을 꼭 맺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원합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